가 어! 팀 볼까요? 페르시치 한마디 아우 빠꿈 두둥 눌러야지 참 빠꿈 두둥 눌러야지 참 자 이렇게 하고 자 또 근본 17 기한 타이거즈구만 레전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나 있는데 임기영 이거 뭐야? 너무 뜬금없네? 임기영, 패틴 여기다 마스터 코치도 셋 밖에 없고 특이하네요 진짜 그러면은 전력이 스페셜 어 스페셜이 잘 봤습니다 좋네요 그래도 나름대로 어쨌든 오늘 의뢰하신 레전드는 바로 아 디제이쿠 디제이쿠 디제이쿠입니다 스킬이 뭐야? 8세뚜이기네 8번에 8번? 8번 세시면은 완벽한 불편 스킬이네요 자 오늘 대리기사는 두 개의 연속이기 때문에 빠른 스피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수의 재료카드 쓰면 됩니다 영수 드립은 뭘로 가지? 대성불패로 가요 그래요 대성불패로 갑시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라롤롤롤롤롤롤를 차장창차장 차랑창 short 의효받 하나 초특강 레저 디제이 쿠커보 암 디제이 쿠 좋아요 3348번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강화권을 써서 75로 해달라 했어요 금지 강화권으로 75를 한방에 해달래요 딱 하나밖에 없네 어차피 또 강화권 올라올라올라올라 올라올라올라 베나올라 같은데 어 베나올랐네요 자 그 다음에 재분배 한장이네 재분배를 굳이 쓸일이 있을까 재분배 굳이 써야되나 좀 고르게 되긴 했는데 솔직히 재분배 쓰라이델 가까진 아니지 않아요 완벽하다 까진 아니어도 나쁘다 까지도 아닌거 같아요 괜찮으신거 같으면 안떠지됩니다 네 여기서 지속 좋습니다 오 지렸다 와 지렸다 레전드 선수 지정 스카우트권 나중에 또 빠데리로 의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팀경경권 팀경경을 바로 이글스 솔직히 이글스가 멋있긴 해요 네 솔직히 이거 인정합니다 변신 솔직히 멋있긴 해 이거는 나도 인정한다 나도 썼기 때문에 빙그레가 훨씬 멋있어요 솔직히 괜히 스타를 쓰는게 아니죠 메인메뉴 가자 메인메뉴 요새 고수변이 잘 안나오긴 하는데 일단 8일버보단 조우스키 나와야돼요 이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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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색 하나에 언 혹은 끝 이글로 부탁을 하셨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파일버보다만 좋은 스킬로 부탁드립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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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기본적으로 요즘에 고수변이 깔끔하게 안나오고 있어요 보라색 투고라 이상이 안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심 투고라 한번 기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자 어? 수딕같은 소리가 있는데 컴온 어? 어느 순간부터 배트랑이 너무 많이 나온다? 배트랑만 나오게 설계됐나 요즘에? 어 유지 어 괴정주인분께서 유지 자 일단은 두 장을 썼구요 하아 두 장 허브왕이 열려버렸네 좀 고를 수 있는 정도까지 해줘라 어 똥 묻었네 똥 묻었어 똥 묻었어 똥 똥 당분간 되게 쉬어야 되나 왜 이렇게 안나오지 요즘에 야 벌써 네 장이 날라갔다 어 어 하아 세 장 아 세 장 이번에 조금 고수변을 풀면서 확률 낮췄나? 진짜 왜 이렇게 안되냐 세 장 세 장 세 장 세 장 어 어 지금 딱 요청한대로 됐는데 보라 하나에 언하라 보라 하나에 언하라 어떻게 하실래요? 변경 일단 변경 두 장 남았는데 언라에서 스탑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못 먹어도 고입니까? 깔끔하게 다 쓴다고요? 와 깔끔 찾다가 큰일 날 수 있는데 일단 못 먹어도 고 자 똥 한번 묻었고요 똥 치우고 똥 치우고 요새 매무상이 좀 잘 안나오긴 해 어 빠메모짱 간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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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아이 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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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은 모릅니다 에이 개똥같은 나왔네 아 요새 진짜 잘 되게 한다 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색 하나 언터치업을 하나 요거는 딱 나중에 선변권 얻어서 딱 바꾸면 깔끔하겠네요 예 깔끔하겠습니다 그래도 잘 나왔다 딱 시키는 대로 나왔네 시킨대로 자 빠뜨리사 펑펑 오늘 1차 빠뜨리사는 여기서 끝 자 두번째 자 일단은 레전드가 없구나 아 첫번째 레전드를 저한테 맡기신 상황이고 그 상태에서 자 두번째 레전드는 아 바로 히오 똥짱 아이 뭐야 내가 다 넣어야돼? 아 이거 이거 제가 넣는게 부담스러운게 뭐냐면 제가 실수하면은 진짜 큰일나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항상 대리기사를 요청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다 넣어주세요 웬만하면은 내가 이 덱의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 넣어버릴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또 나중에 또 나 원망할 수 있으니까 그걸 맡기기서라도 다음부터 대리 맡기신 분들은 다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네 간다! 김태균 창 김시진 창 박민우 창 MVP 창 제로카드 창 조 차장 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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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효조 창 조 장 엇 등산권 써달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데 넣어주셔야 해요 안 넣어주면은 이게 채팅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쨌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래서 이래서 넣어야 돼요 이래서 넣지 않으면 저도 사람인지라 채팅을 못 읽을 수가 있어서 이게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아 그러면은 스킬에서 초대박을 한번 터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은 투보라 와마 와따마 찌리네 선변권 6장 와 선변권의 신이시여 도금만 아니고 제대로 든 금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금 스프레이터 리드오프 파워히터 게스히터 클러치히터 예지력 요 라인정도 까지면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갑니다 금 아이씨 야 소리부터가 똥이네 아주 또 수비대장이네 또 아이씨 자이씨 가 오 오 예스 클러치 히터 바야 클러치 히터 나와버렸스 클리너 트리오에 집어넣으면 지리겠는데요 아주 쓰러 담겠는데 진짜로 제 계정은 재물이었네요 아니야 왜 본인이 원하는대로 해드렸잖아요 본인이 원하는대로 본인이 원하는대로 해드렸는데 왜 왜 재물이라고 그래요 본인이 원하는대로 뽑아드렸구만 투브라 제가 뽑은게 아니야 원래 오리지널이 투브라였습니다 저는 클러치 투만 만들었을 뿐입니다 자 오늘 빠드리사 두 탑 빵빵 정말 원하는대로 마무리 지었다는 사실 곧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